한화가 면세 사업권을 따낸 지 3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면세점 경쟁 속에 3년간 누적 적자만 1천억 원이 넘는데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첫 영업을 시작한 갤러리아 면세점 63. 당시 롯데 면세점 등과의 경쟁을 뚫고 신규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3년 만에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한화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지속된 누적 적자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면세 사업부 매출 규모는 2015년에 비해 지난해 5배가량 증가했지만 매해 늘어나는 적자에 지난 3년간 쌓인 누적 적자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한화는 면세 사업권을 따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년 새 면세점수가 6개에서 13개로 2배 이상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졌고 중국 편중 매출로 리스크가 커져 시장 구조가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2020년 말까지 사업 기간이 남아있지만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9월에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인 하나조차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뒤숭숭합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업계 간 수수료 경쟁 탓에 영업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역시 초기 투자 비용과 수수료 경쟁으로 높은 매출과 달리 영업이익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중견, 중소기업 면세점 역시 대부분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한화 면세점 철수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